네 안녕하십니까 AP토자연구소 문태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차구요. 코드번호는 005-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시 3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모두 잘 아시는 종목이죠. 현대차라는 굉장히 우량주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재무제표는 사실 제가 현대차 같은 종목을 할 때는 잘 안하는데 잘 모르시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냐 이런 반응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종목 분석 해드릴게요. 일단은 시가는 189,500원 금요일 대비 0.26% 떨어진 상황이구요. 종목 분석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는 시가총액이 엄청나요. 시가총액이 40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다고 보실 수가 있구요. 퍼 수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대비 17배 그리고 2020년엔 29배 거의 30배 거의 1.7배 정도 오른 수치를 볼 수 있구요. 퍼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뭐냐면 이 종목이 과대평가 혹은 과소평가를 나타내는 유용한 척도인데 예를 들어 그런거에요. 2019년에 현대차가 17배다. 근데 만약에 2020년에 한 2천배지 돼요. 그러면 엄청난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데 보통 정상적인게 3배에서 9배 요정도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업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에 관련된 뭔가 이슈가 크게 터지거나 결국에는 다 매출로 이어지죠. 그런걸 한번 이 퍼를 토대로 매출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8년은 제외하고 2019년 2020년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별 차이가 없어요. 정상적으로 갔고 영업이익은 어느정도 한 6천원 7천억 정도는 감소를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차량 관련해서 매출액이 크게 별 차이가 없다는거 보면은 그래도 엄청난 우량기업인데다가 그래도 안정적인 기업이다 라고도 보여지겠구요. 그리고 이렇게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항상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억제점에 물려서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걱정을 하면은 요거 관련해서 좀 이제 기대를 해요. 그래도 현금 배당을 이제 수익으로 내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0이다. 다 0으로 찍혀있다. 그러면 그런거 때문에 이런거 때문에라도 이제 버틸 수가 있어요. 고점에 물리면 근데 이런게 없다면은 이제 못 버티고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런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주주들이 어느정도 기대감 때문에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대차 보시면은 일단은 주가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고 여기서 불안감이 해소되면서 급등을 해줬어요. 급등을 해줬는데 여기 부분 보시면 일단은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터져준 여기 대비 많이 활발하게 터져주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급하게 올라가면 각도가 굉장히 이렇게 셉니다. 각도 쎄는 건 결국에는 이게 주가의 반영이 되려면 이게 호재나 아니면 어떤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렇게 각도가 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각도가 이렇게 세게 올라가면은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려요. 주가의 각도가 세게 올라가면 이게 주가의 반영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간 조정을 받게 되죠. 이렇게 시간 조정을 받게 되는 건 굉장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좋은 증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 각도가 센데 이렇게 떨어져서 이제 그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올라가면서 조정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물리신 분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 여기서 물리신 분들 지금 다 어떻게 보면 수익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간 조정을 받는, 왜 시간 조정을 받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부분 보시면 여기 최근 여기 부분 그리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부분도 똑같아요. 여기서 이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아서 이게 가격 조정이 올 뻔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현대차가 악재도 있었고 뭐 충당금 얘기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기서 세력들이 바로 물량을 빼버립니다. 빼버려서 개파락으로 시작한 부분이에요. 개파락으로 시작했는데 세력들이 값이 싸지니까 뭐 15만 7천원. 뭐 이 정도 선으로 떨어지니까 다시 올려버리죠. 다시 올려버리는 이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또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여기 부분도 떨어졌는데 올려서 마감해버리고 여기도 떨어졌는데 올려서 마감해버리고 보통 이제 악재가 나오면 여기 부분 악재가 나오면 여기 부분에서 놀거나 놀거나 아니면은 더 떨어집니다. 원래. 근데 여기 부분에서도 마감을 하고 다음에 보아권으로 놀다가 그냥 올려버리죠. 우상향으로. 쭉 이렇게 가고 저는 현대차가 앞으로도 계속 쭉 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계속 이렇게 뉴스가 나와주고 있어요. 올해 1월 9월 전세계에서 팔린 수소차 4대 중 3대는 현대차. 굉장한 큰 이 호재죠. 보시면은 11일 시장조사업체 S&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전세계에서 판매된 수소연료전지차 6,664대 중 현대차의 점유율이 73.8% 4,917째로 압도적인 1위였다. 수소차가 넥소. 그래서 2위 점유율은 11.5% 도요타였고 3위는 혼다 2.8. 그래서 특히 이제 S&E 리서치에 도요타의 1세대 미라이와 혼다 클래리티 모델 노후화로 판매량에 급감하면서 전세계 수소차 판매량의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감소했다. 분석했다. 저는 이게 정윤선 부회장님이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간에 미래를 보고 얘네 도요타랑 혼다도 많이 분석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수소차가 우리보다 더 빨리 나오긴 했지만 얘네는 장기화되면서 사실 당장에 뭐 이렇게 휘발유차나 아니면 디젤 또는 전기차의 이목을 집중시킬 거다. 그럼 우리는 바로 수호차로 한번 연결을 지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라이는 또 신종 코로나 때문에 최다 판매 지역인 미국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판매량이 크게 줄었고 중국 우롱 자동차와 골든 드래곤 자국 시장에서 수소트럭과 이제 수소 버스가 판매가 급증하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터넷 이제 검색해보시면 다 나오는 부분이에요. 현대차 대단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조정은 받다가 이렇게 그냥 우상향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이제 뭐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면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냥 쭉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떨어졌는데 다시 올려버리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올 것 같아요. 현대차 같은 게 거래량도 많이 터져주고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 않겠나 라고 제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해보시면 상단에 AP투자연구소라고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투명하게 저희 소장님께서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기 때문에 뭐 오늘 날짜 뭐 어제 날짜 그 금요일 날짜 한번 봐볼게요. 금요일 날짜도 이렇게 뭐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18.82% 이전 2승 이렇게 두 종목 나가서 두 종목이 다 올랐다. 이런 식으로 나와지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주 당일 9시부터 실시간 댓글로 시작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미국 나스닥하고 뭐 나스닥 이제 미국 지수가 어떤지도 이렇게 나타내지고요. 그리고 내용도 나와요. 미국 전일 미국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장시작 30분 20분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9시 신테카바이오 현재가 21,0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9시 1분 휴캠스 현재가 24,800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 주가 차트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함께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일 오전 9시에 추천드렸던 동목 추천 매수가 21,000원에 제시해 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8,91% 상승했습니다. 신테카바이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금일 무료 추천 종목 두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모두 수익 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3전 2승 1패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만약에 확인하셨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금일 무료 추천 주 세 종목 추천하여 두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비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도 이제 개요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보유기간 만약에 물렸다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도 나오니까 요거 배수, 매매 전략, 가격표 이거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짜가지고 항상 올려주시니까 요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요런 것도 리징 특징도 한번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요런 식으로 장초반 증치 상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메시지가 꾸준히 이렇게 나오니깐요. 뭐 사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서 마이너스를 좀 많이 하고 싶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해서 내가 목돈을 좀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AP투자연구소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수익 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성과가 나와서 좀 불편함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경제나 이런 쪽으로 상황이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P투자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종목 이렇게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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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